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올해 2021년부터 우리 전기 분야도 세계 표준 규격인 KC 규정에 적용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필기과목, 필기과목 중에서 제가 담당하는 전력공학에서 KC 적용되는 게 송배전 쪽은 크게 변동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발전공학 쪽에서 기존에 수력발전, 화력발전, 원적발전에서 문제가 출제 위주로 됐었는데 물론 발전공학 자체가 그렇게 많은 문제가 출제되는 거 아니에요. 해마다 20문제 중에서 발전공학, 수력발전, 화력발전, 원적발전이 보통 차지하는 그 문제 비중이 한 3문제 정도, 적게는 한 2문제, 많게는 한 3문제, 4문제, 한 3문제 정도 출제하면 돼요. 그러니까 발전공학 자체가 출제 비중은 적은 편이죠. 20문제 중에서 한 3문제 정도 내외니까. 올해부터 KC 적용됐을 때 이 발전공학, 수력발전, 화력발전, 원적발전 외에도 최근에 그 신발전 쪽 그게 뭐냐? 보통 신재생에너지라고 하거든요. 그 신재생에너지 분야가 추가가 됐어요. 여러분들 신재생에너지 하면 언뜻 생각하는 게 우리가 가장 흔히 접하는 게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조력발전 그런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죠. 그런 분야가 새롭게 올해부터 출제 범위에 더 추가 확충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우리가 다양하게 신재생에너지 쪽에서 추가로 낼 만한 내용들을 제가 특강식으로 해서 별도의 수업을 진행할 테니까 제 수업 영상을 공부하시면서 신재생에너지 쪽에서 약간 추가 보충을 하두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면 돼요. 오늘은 첫째 시간이니까 신재생에너지 내용 중에서 일단 신재생에너지의 어떤 배경부터 공부하셔야 돼요. 우리나라도 전 세계적으로 특히 선진국 중에서 독일, 그런 유럽 국가들이 신재생에너지가 많이 구축돼 있어요. 그렇죠? 독일도 이미 독일은 상당히 신재생에너지가 많이 발전시킨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수력, 화력, 원자력에서 좀 탈피해서 자연에 의한 어떤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 여기서 자원을 얻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나라도 거기에 발맞춰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선진국과학 발맞춰서 신재생에너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척지법이라고 법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신재생에너지가 자꾸 발전 육성해야 되니까 어떤 법적으로 이런 규정을 만들어놨다는 얘기죠. 그게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척지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 법에 따르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가 정의가 뭐냐. 기존에 화석연료로 변환시켜서 이용하거나 햇빛, 물, 지열, 강수, 생물유기체 등.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거의 모든 자연에서 에너지를 얻겠다는 게 단보다 포함이 된 거예요. 등을 포함하여 재생이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라고 정의했다. 그다음에 이 이용개발척지법에 따르면 그 분야를 11개 분야로 딱 정해놓은 거죠.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보통 신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를 부르는데 이 신재생에너지도 어떤 분야는 신에너지, 어떤 에너지는 재생에너지로 또 구분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구분하는 것도 좀 알아두셔야 돼. 그런데 11개 분야에서 일단 신에너지는 딱 간단해요. 3개 분야야. 그런데 신에너지 쪽은 여러분들이 좀 익숙치 않아. 그러니까 조금 낯설한 쪽이 신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금 들어본 경험이 있는 게 재생에너지 쪽으로 보시면 되는 거죠. 신에너지 분야, 3개 분야는 연료전지. 최근에는 연료전지도 많이 관심을 끌고 있죠. 그다음에 석탄액과 가스와 수소에너지. 그러면 앞으로 우리 문제에 출제될 게 가능성이 있는 게 신에너지 쪽에서는 연료전지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 연료전지라는 게 결국에는 뭐냐면 이 연료전지가 우리가 전기자동차, 그렇죠? 최근에 전기자동차가 상당히 이슈화 되고 있잖아요. 이게 연료전지가 그런 어떤 자동차, 전기자동차 쪽으로 내가 이제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약간의 수소에너지도 최근에 우리나라도 좀 관심을 받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신에너지 쪽에서는 연료전지가 우리 내용에 문제에 적용이 될 가능성이 있고 재생에너지는 태양열, 태양강. 태양열하고 태양강은 이 태양에너지는 문제 출제에서 일단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바이오메스, 그 다음에 우리나라 풍력단지도 있죠? 네, 풍력. 소수력도 있고 지열에너지 있고 근데 우리나라 지열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복을 못해요. 우리나라 자체가 지열이 에너지가 거의 그렇게 특별하게 있지 않기 때문에 해양에너지 쪽, 조력발전 뭐 이런 쪽. 제가 볼 때는 신에너지 쪽에서는 연료전지 쪽에서 문제의 출제 가능성이 높은 쪽이고 재생에너지 쪽에서는 태양에너지, 그 다음에 풍력, 그 다음에 해양에너지 쪽에서 출제가 되지 않겠는가. 따라서 앞으로 공부하실 때 우리는 이런 쪽에 우리가 관심을 좀 가지셔야 돼요. 나머지는 특별하게 문제가 나올 요지는 없어요. 자, 그래서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이렇게 구분하고 정의를 좀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이용개발촉지법. 그러니까 촉진시키겠다는 얘기야. 근데 여기서 난제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나라 국가 정책 차원에서 외국의 선진국 대열에 발맞춰서 이런 신에너지하고 재생에너지 갖다가 보급시켜야 되는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신에너지하고 재생에너지 쪽이요. 처음에 설비비가 엄청나게 들어요. 처음에 돈이 많이 들어. 근데 이 신에너지 쪽이 기존의 수력이나 화력이나 원자력에 비해서 전력 생산이 대규모로 생산이 되겠는가. 대규모 생산이 일단 아직까지는 안 돼. 그러니까 처음에 돈을 많이 드는데, 건설비가 많이 드는데 나오는 전력이 적다 보니까 사업성이 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조 원의 돈을 들었는데 1년에 걷어들이는 정기금 회수 그게 100억 단위라고 한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1조 원의 설비율을 언제 뽑아내느냐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성이 조금 떨어져. 그러다 보니까 국가회에서도 뭐냐면 이 신재생을 보급시키려면 뭔가 보장성을 줘야겠다는 이거죠. 발전 사업자한테.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어떤 신재생 관련된 용어 중에서 첫 번째가 발전 차액 지원 제도라는 게 있어요. 일명 우리가 PIT라고 하는 거고 발전 차액 지원 제도의 원화가 PIT예요. PIT인 테라이프. 즉, 발전 사업자는 어떤 위험성을 갖고 처음에 발전 사업자에 뛰어들 텐데 발전 사업에 최소한의 어떤 금전적인 면에서 보장을 해주겠다는 거야. 발전 차액 지원 제도. 국가에서 세금으로 지원해주겠다 이거지. 왜냐하면 이런 지원 제도가 없다고 한다면 어느 누구라도 신재생 쪽에 발전 사업을 하고 싶지가 않아요. 잘못하면 회사가 망하는 수가 있으니까. 그걸 갖다가 국가에서 세금으로 통해서 최소한의 보장성을 주겠다는 거죠. 취지가. 그래야만이 발전 사업자들이 과감하게 이 신사업에 뛰어들 수가 있는 거니까. 그렇죠? 회사의 운명이 달려있는 거니까 이런 보장성은 있어야 돼. 자, 그게 뭐냐면 신재생 에너지 발전에 의하여 공급한 전력의 거래 가격이 그러니까 여기서 태양광 발전, 태양량을 발전, 풍력 발전을 갖다가 발전소를 갖다가 건설했단 말이야. 돈이 들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전기를 판매할 거 아니야. 그런데 그 전기를 판매할 때 그 가격이 지식경제부 장관이 고시한 이건 어떤 법적인 어떤 기준 가격이 있겠죠. 그 기준 가격보다 낮은 경우 그러니까 발전을 했는데 전기요금이 너무 낮은 거야. 그러면 이건 가동할 때마다 적자를 멸치 못하는 거죠. 그래서 국가에서 정한 기준 가격보다 실제로 이 발전소,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에서 나온 그 전력의 가격이 낮을 경우 적자를 멸치 못한다는 얘기죠. 그럴 경우는 국가에서 보장해가지고 이 기준 가격과 전력거래 가격과의 차액을 세금으로 지원해 주겠다 이거지. 최소한은 이 정도 가격은 보장을 해 주겠다는 얘기야. 그럼 발전사업자는 일단은 최소한 어떤 유지 가능성은 있는 거죠. 그죠? 혜택을 주는 거야.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의 설비의 투자 경제성 확보를 위해서 마련한 제도다. 그러니까 이 발전차액 제헌들이란 것은 우선은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할 그죠? 그 다음에 신사업에 뛰어들 어떤 발전사업자가 많아야만이 국가적으로도 신재생에너지가 보급이 되는 거니까 그죠? 그 발전사업자들의 신사업에 뛰어들었을 때 위험성을 보장해 주겠다는 거야. 최소한은 망하지 않으면 해주겠다는 거지. 권리를 주는 거죠. 자, 그 권리가 있는 반면에 또 뭐가 있냐면요. 두 번째가 RPS라는 게 있어. RPS는 Renewable Propoleal Standard인데 이건 뭐냐면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의무 할당제야. 그러니까 첫 번째, 그 발전사업 지원 제도란 게 차액 지원 제도가 뭐예요? 혜택을 주는 거죠. 너가 망하지 않게끔 내가 최소한 세금을 갖다 동원해서라도 이 정도 가격은 보장해 주겠다. 그러면 권리를 줄 테니까 반면에 의무도 있어. 너는 반드시 그 권리를 갖다가 누리면서 최소한 이 정도 의무는 지켜라. 그게 뭐냐면 일정한 규모 이상의 발전 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의무한 제도다. 즉,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가 여러 가지 발전사업자가 많죠. 그죠? A란 발전사업자는 그래서 이 A란 발전사업자가 뭘 갖고 돈을 버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화력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어. 그죠? 그러면 아무래도 이런 발전사업을 했던 사람들이 상당히 경험도 풍부하고 기술력도 풍부하잖아요. 그럼 이런 발전사업자는요. 예를 들어서 풍력발전, 태양광발전 이런 쪽도 그만큼 가능성이 높거든요. 다른 일반 회사보다는. 그러면 이 A란 발전사업자는 어떤 신발전을 신재생에너지를 갖다가 하라 이거지. 하는데 아까 피트라고 하는 어떤 권리를 주겠다는 얘기예요. 대신에 너는 여기에 따라서 어떤 지금 RPS라고는 의무도 책임져라 이거지. 그럼 뭐냐면 전체 100% 발전량에 대해서 최소한의 이만큼의 비율에 따른 어떤 발전에 대한 그죠? 이거는 신발전으로 태양광발전에다가 풍력발전으로 발전하라 이거지. 뭐 예를 들어서 10%든 5%든 전체 100%에 대해서 최소한의 이 정도 비율은 신재생에너지로 발전하라 이런 뜻이야. 그럼 예를 들어서 100MW, 1000MW 이렇게 생산하는 어떤 발전사업자는 이 1000MW에 대해서 몇 퍼센트에 대해서 출력을 내라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신메가와트는 반드시 신발전으로 출력을 내라는 얘기죠. 발전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이 신재생에너지 의무활동자는 권리준 만큼 의무도 책임져야 돼. 그 대상이 뭐냐면 일반 사업자는 안 되는 거고 금금의무자는 설비규모가 500MW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는 제외되고 500MW 이상의 발전사업자 및 수전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구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등 총 13개 발전회사가 현재 13개 발전회사가 지정돼 있어요. 해당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PIT하고 RPS라는 것은 PT는 어떤 보장성을 주는 거고 RPS는 그만큼 의무를 갖다가 책임져 떠넘기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온실가스라는 게 있는데 최근에 세계적으로 신재해상에너지, 신재해상에너지 이런 쪽으로 강조하고 중요하게 이슈가 되는 이유가 그러면 온실가스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해마다 거의 보면 심심하게 등장하는 게 북극에 빙하가 녹는다. 거기에 따라 우리나라도 어떤 자연, 어떤 기후변화가 막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예전에 비해서 예전부터 그 화석연료 석탄, 뭐 석유 막 캔에서 이걸 다 쓰다 보니까 근데 그 석탄이나 석유 같은 것들이 문제가 뭐냐면요. 이 화석연료들이요. 주성분이 탄소성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이 유황성분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수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성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얘가 만약에 해서 탄소가 연소하려면 산소와 결합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탄소하고 탄소가 이제 태우면서 그죠? 석탄에서 있는 탄소가 성분이 산소가 이렇게 타면서 얘가 뭐냐면 CO2가 되어버려. CO2가 뭐죠? 얘가 이산화탄소야. 그럼 이산화탄소는 직접적으로 이산화탄소가 사람한테 어떤 유해를 주는 어떤 유해가스는 아니지만 문제가 있는 게 이 온실 효과라는 게 뭐냐면요. 온실가스라는 게 지구가 있으면 지구에 이런 대기층이 있잖아요. 그죠? 이 대기층이 있단 말이야. 이 지구 온난화가 생기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어떤 태양열이 이렇게 왔을 때에 예전에는 얘가 지구의 지품에는 완전히 부딪혀서 반사돼서 얘가 방출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양열이 와서 어느 정도 이상이 방출되어야지만 이 지구의 기온이 항상 어떤 일정한 온도로 유지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CO2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 이 대기층이 여기서 이산화탄소가 이걸 갖다 둘러싸버리기 때문에 인종의 비닐하우스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 따라서 어떻게 되겠어요? 예전보다는 태양열이 이렇게 와서 지표면에 와서 반사된 다음에 얘가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다시 들어와. 이산화탄소라도 못 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내부 온도가 올라지는 거지. 이게 뭐냐면 바로 지구온난화야. 그래서 인간이 화상연료를 이용해서 이산화탄소를 해마다 계속 배출하다 보니까 어차피 어떤 연료를 태우면요. 연소시키면 이산화탄소가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CO2라는 게. 그러다 보니까 그게 지구의 온도를 올리는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거야. 그래서 온실가스, 그린하우스 이펙트라는 게 마치 비닐하우스처럼 어떤 온도를 저장해놓은 그런 역할을 하더라 이거지. 대기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기체들 가운데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가스. 그게 기존에 화력발전, 원적발전에서 막 나왔던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도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 육불화황은 우리가 차단계에서 게스 차단계에서 게스 기체로도 쓰죠. 자 이렇게 주로 대부분의 6가지 가스가 이런 가스가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주범이더라. 그중에서 뭐냐면 이산화탄소가 대부분을 저지해. 이게 가장 큰 주범이야. 온실가스는. 그러니까 이런 지구의 온난화 때문에 더군다나 신재산화지 보급이 더 절실해진 거죠. 전 세계적으로.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탄소 배출권. 그러면 온실가스가 문제가 되니까 세계적으로 세계에서 각 국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이 지구를 어떻게 지킬 거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산업활동을 안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렇죠? 개발도상국들은 공장을 돌려야 돼. 그래야 나라가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수는 없는 거지만은 줄이자 이거지. 줄이자. 그래서 지구란 것은 어느 한 나라만이 노력해서 들어가는 문제가 아니고 전 국가가 모여서 그렇죠? 이 원칙을 지켜줘야지 전 세계 인구가 사는 어떤 공동의 장소인 지구가 최소한 자연 갖다가 어떤 환경을 갖다가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탄소 배출권이야. CER. 지구변화협약에 따라서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아까 했던 그 여섯 가지 온실가스를 적정한 사람으로 배출할 수 있는 권리. 즉 아예 배출을 안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렇죠? 각 나라의 인구 비율에 따라서 각 나라의 어떤 경제성장률에 따라서 내보낼 수 있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해 갖다가 정해놓은 거죠. 미국은 얼만큼? 독일은 얼만큼? 대한민국은 얼만큼? 일본은 얼만큼? 이런 식으로 정해놓은 거야. 그렇죠? 인구 비율, 국토 면적, 산업 육성도 그런 거에 따라서 각 나라들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축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지구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거니까 각 나라보다 현재 배출량보다는 줄여야 돼. 기본이. 자, 감축해야 되는데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 국가는 어떻게 공장을 가다 갔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국가에서 1년에 생산하는 나오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되는데 그걸 지키지 못했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이행하지 못한 국가는 탄소 배출권을 따르는 국가에서 구입해야 된다는 얘기죠. 즉,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이 기후협약에 따라서 탄소 배출량을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고 해보자. 우리나라가 1년 동안에 100이라는 이산화탄소 낼 수가 있어. 그런데 어떻게 산업활동을 하다 보니까 120을 내버렸어요. 그럼 20%가 초과한 거죠. 그럼 20% 초과했으면 어떻게 하느냐 만약 예를 들어서 독일이라는 국가가 독일은 우리나라보다 좀 더 아무래도 어떤 규모가 크니까 독일은 한 500의 배출권을 갖고 있겠죠. 그런데 이미 독일은 어느 정도 산업 육성이 됐고 그다음에 신재해가 지금 현재 많이 보급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예를 들어서 450만큼의 배출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남는 게 있는 거지. 그럼 어떻게 돼요? 독일이 우리나라한테 돈을 받고 20이라는 걸 팔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야. 충분한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탄소 배출권이 세계적으로 이게 자리가 잡으면요. 이 공기조차도 공기량조차도 공기조차도 국가 간에 돈을 주고 사고 팔고 갈 수 있는 시대가 오는 거지. 자, 그다음에 국가 차원에서 이렇게 되는 거고 이산화 타서 배출이 많은 기업은 그러니까 회사 같은 경우는 에너지 절감 등 기술 개발로 배출 자체를 줄이거나 어떻게든 줄여라 이거지. 다른 신설비를 적응해서 배출량이 적어 여유분해 배출권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으로부터 그걸 구입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업과는 A란 기업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B란 기업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 현대자동차 있다고 해보자고요. 그러면 A란 기업은 어떤 설비를 갖다가 잘 어떤 신설비로 갖다가 어떤 프랜트 자체 절차를 갖다가 좀 변경해서 이산화 타서 많이 나오고 적게나 없게 하면 하거나 만약에 A기업이 100이라고 하는 이산화 타서 배출했을 때 B기업은 200을 배출했으면 B란 기업은 너무 많은 어떤 설비 규모에 비해서 200을 많이 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얘는 A기업에서 또 일부러 사와야 돼. 여기서 남아있는 걸 갖다가 사와야 돼. 그러니까 기업 간에도 공기를 갖다 주고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산화 탄소 배출량을 억제하자 이거죠. 그게 뭐냐면 탄소 배출권이에요. 자, 그다음에 아주 중요한 어떤 용어는 아니지만 지금 신전을 하면서 용어하면서 이것도 좀 알아도록 싶어서 참고적으로 TOE라는 게 있어요. 석유 환산 톤 그러니까 모든 에너지가 석유로 환산해 본 거야. 톤 오브 오일 이카벨란트 즉 기름, 유류로 기름으로 등가적으로 환산한 어떤 무게라는 뜻이야. 톤 1톤으로 환산한 거야. 여러 가지 단위 뭐 기름 같은 경우는 킬로리타 그죠? 뭐 메타삼성, 수력 같은 경우는 전력 같은 킬로와타워 등 이런 여러 가지로 표시되는 각종 에너지 원들을 원유 기름 1톤이 발열하는 칼로리로 전부 다 표준으로 환산한 단위야. 그게 TOE예요. 석유 환산 톤은. 그래서 원유 1Km이 만 킬로칼로리를 낸다고 환산하여 그럼 나머지 수력발전, 원자력발전 신재해 에너지, 태양광발전 이런 모든 것에다가 연량의 단위를 원유 1Km당 만 킬로칼로리에 맞춘 거죠. 따라서 1TOE는 107kcal 뭐 이 정도 내용을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내용이 신재해 에너지 쪽에 관련된 어떤 배경 신재해 에너지를 어떻게 육정시킬 거냐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신문재산은 어떻게 나올 거냐 물론 내가 설명한 이 내용이 우리 신문재산 출제가 안 될 가능성도 있죠. 하지만 신재해 에너지 하면서 기본적인 이런 정도 내용은 알고 있자는 거지. 자 다음 시간은요. 다음 시간은 실제로 우리가 그 신재해 에너지 대상인 어떤 태양광이라든가 태양열이라든가 어떤 풍력 그렇죠? 이런 걸 중심으로 제가 또 원리를 갖다 설명해 드릴게요. 자 하셨습니다.